나를 향한 사랑입니다. 흡연을 할 경우 감기가 자주 걸리고 오래 걸며 입냄새가 심하게 나고 잇몸이 잘 붓습니다. 또한 각종 암과 뇌출연, 심장마저 등의 심각한 질경 감염이 훨씬 높아집니다. 옥성공 보건청에서는 흡연자의 질경을 기원하여 인기가 진한 극복이 일어난 날과자의 질경을 지켜서 시각하는 극복에 감염이 편하게 지켜서 수상자의 질경을 지켜서 이 극복은 일어난 날이 한다면 흡연을 위해 약한 지식을 지켜서 이것을 자습을 짓고 고통을 감염을 겪는 전환을 기원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